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불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 하 11장에서 12장 그리고 10편 51편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다윗은 편지 한 장으로 우려에 대한 차도살인을 시행합니다. 둘째 선지자 나단은 왕 다윗과 대립을 선언합니다. 셋째 왕 다윗이 제사장 나라 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넷째 다윗이 우술초 정결시로 하나님의 용서의 기적을 노래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다시 보내주십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 하 11장에서 12장과 10편 51편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안문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와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오 햇사람 우리아이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유류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베라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유류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르되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를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의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해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루페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처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작을 그 위에 던지며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깨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메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요압의 부식에 악하였더라 사무엘 하 12장 여왕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를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을 내게 맡겠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안문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오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에 노라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랬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우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국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우운 것은 혹시 여우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발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우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서재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우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안문자손에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루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업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에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업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업을 점령하면 이 성업이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업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 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안문자손의 모든 성업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시편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치만우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극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두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원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 하 11장에서 12장 그리고 시편 5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이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암몬과 전쟁 중에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잘못을 덮기 위해 암몬과의 전쟁 상황을 이용해 우리아에 대한 차도 살인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우리아는 어떤 살인의 흔적도 없이 그저 전쟁 중에 적군의 칼에 죽었기 때문에 감쪽같이 덮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제사장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제사장 나라 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우술초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리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내종 다윗으로 불린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은 극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